박용호의 종목 레이더입니다. 많은 이슈 뉴스 가운데 레이더망에 걸린 종목들, 섹터들을 집중 분석하고요. 관심 종목까지 이어갑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전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IRA 해외 우려기관 발표가 됐잖아요. 기준이 발표이기 때문에요. 그게 2차전지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려기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 기업들이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중국에 지분투자를 하는 회사들과 그다음에 국내나 해외에 지분투자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중국에 지분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지분율을 75%를 가져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이랬을 때는 방향을 틀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국내 쪽으로 중국 업체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할 거고요. 일부 업체들은 벌써 중국 업체하고 합작을 하면서 이전에 IR에서 25% 정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25%의 기준을 맞춘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전부터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한테는 이제부터는 전략을 세우고 정말로 뛸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압제 해소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2차전지의 현 주소나 흐름들은 그동안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을 가는 상황에서 지금 뉴스가 좀 혼재되어 있는데 뭐가 좀 해소돼야 2차전지주의들이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요? 변수는요? 지금 현재 기낭 우리가 1차원 쪽에서 대입을 해서 봤을 때는 2차전지에 대한 실적이나 기준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주가도 많이 내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부 종목들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고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어느 분도 다 동참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2차전지가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감안을 해보면 저는 이제 성장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시장이 아주 안 좋았던 그동안에 고점에서 하락했던 요인은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했고요. 전기차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건데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제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주춤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기차는 미국이 이끌고 갔었는데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2023년도, 2024년도 물론 저건 성장률입니다. 판매 대수가 아니라 예전에는 1년에 1만 대 팔렸으면 이전에는 9000대밖에 안 팔린다는 거지 판매가 감소된다는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요.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예전에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400%까지 올랐었는데 이러한 배터리 가격들이 내리면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제품 원가도 하락에 영향을 줄 거고요. 리튬이라든지 니케일이라든지 코발트 가격 이런 걸 살펴보면 사실 2년 전 가격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좀 있죠. 우리가 재고관리에 보면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는데 비싸게 샀지만 제품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좀 싸게 팔아야 되는 이게 재고평가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고평가선까지도 지금 2차전지 업체들이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양극재가 사실 2차전지에서 가장 관심이 좀 높은 건데 양극재 수출 동향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전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량이라도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역시 보면 수출 중량 단위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고요. 또 업체들의 23년 분기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나 이런 거는 좀 괜찮겠지만 에코프로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분기별 실적이 매출액은 뭐 그리 크지 않은 변화가 별로 없는데 영업이 가고 순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게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를 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당장 12월보다도 내년의 흐름들을 큰 포션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홀딩에서 관심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의 향후 전망, 또 전략은요? 사실 10월까지만 해도 2차전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저는 조금 높이고 싶습니다. 이번에 11월에 전기차 판매 동향하고 2차전지 판매 동향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조금 하향해서 지금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는데 2차전지 11월에 실질 동향이 제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저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져서 그러면 4분기 실적을 우리가 기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를 보면 전기차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전기차 추출 동향인데 현대차가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다는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지금 주가가 PER이 3.5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차가 판매되는 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현대차도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는 이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에는 급성장, 성장통에 대한 그런 과정이 거쳐지고 나서 이제는 안정적인 기조에 들어서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아마 4분기 실적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시금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분기보다는 나아질 확률이 있다는 점이 제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조금 높여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탈피하는 구간이다. 그러면 2차전지 내에서 또 사실은 오늘도 보면 소재 관련주의가 좀 움직이고 그게 이제 예전처럼 가느냐 2차전지가 반등하더라도 그 안에서 양상을 달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관심 있게 볼만한 기업 관련주의가? 저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소재주를 보고 싶은데 이 소재주 중에서도 아직 2차전지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평가가 덜 된 종목, 이러한 종목들을 보고 싶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나서 많이 올랐는데 엔캠이라는 회사인데 이 엔캠은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전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고요. 미국 현지 공장, 중국 현지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액의 생명 주기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생산된 전액을 모두 다 쓰기 때문에 현지화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현지화를 제일 잘하는 회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글로벌 생산 회파로 봐서도 전 세계 3위 업체입니다. 아마 배터리 소재 중에서 전 세계 3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회사는 엔캠밖에 없다고 보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번에 미국의 유명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 2차전지 업체에 엔캠에서 전액을 납품하겠다, 납품 추정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미국 시장을 매년 1조 원이 늘어나는 시장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는 엔캠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요. 오늘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지금 봐서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 저는 1차 목표가를 오늘은 8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저는 10만 원 가치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목표가는 저희가 자막에는 원래 7만 5천 원이었는데요. 올리셨습니다. 8만 원으로. 오늘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고요. 엔캠 말씀하셨고 또 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종목은 동원 시스템지입니다. 동원 시스템지인데 알루미늄 박 하는 거죠? 동원 시스템지는 2차전지 소재를 알루미늄 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원형 캔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우치백, 일본에서 100%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직 파우치백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아마 거의 다 모 기업과 협의가 돼서 이제 적용을 하는 양산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어프로버를 거의 받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파우치백 시장도 어느 정도 크고요. 알루미늄 2차전지의 원형 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동원 시스템지보다도 잘 만드는 회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캔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서 자회사를 인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에 2차전지 원형 캔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동원 시스템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원 시스템지는 아직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박이라든지 알루미늄 파우치백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전지 원형 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2023년도를 지나서 2024년도부터 반영이 될 텐데 아직 주가가 거기를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원 시스템지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도 한 1년 정도 들고 가면 지금보다도 한 2배 정도를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원 시스템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7만 원 정도 보는데 그리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아직 2차전지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얘기를 했고요. 그 가운데 엔캠과 동원 시스템스 두 기업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종목 동진 세미캠이 11월 13일에 말씀하셨는데 8% 그다음에 11월 20일에 하이브를 말씀하셨는데 13%나 올라왔다고요? 사실입니까? 작가를 리뷰해 주십시오. 제가 자동차 관련 주도인데 저점인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하셨는데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라서 저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H자, 우리가 EUV라든지 연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추가 반등 기대해 보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는데 조금 쉬어가지만 이번에 군 입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직 하이브가 뉴진스의 가치가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뉴진스에 대해서 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하이브는 단기적으로 주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하이브만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S보다 뉴진스를 좋아하시네요. BTS는 군대에 갔고 하면 내년 되면 2025년 컴백액이 나올 거예요. 그럼요. 1년 6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뉴진스, 다른 그룹들에 올라오는 쪽이 많습니다. 박용호의 종목레이더,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